애교부리는 만두에요 아이고 우리 만두는 진짜 왜 이렇게 애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토에서 제일 애교가 많아서 영업부장이에요 봉사자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마중나가는 우리 만두에요 아이고 만두야 우리 만두는 애교도 많고 또 개그도 할 줄 알아요 보세요 코 옆에 까만 점이 있죠 봉사자분들 우리 만두 얼굴 보면 저절로 미소가 제어집니다 개그틱한 얼굴 이렇게 한없이 사람한테 다정다감한 우리 만두에요 만두는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몰라도 굉장히 사람들과 친밀합니다 만두 만두 왜 이렇게 웃겨 우리 봉사자분들 오시면 만두에게 한번 빠져보십시오 만두 어서오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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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